미니 이지 싸움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TDX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관은 입찰과 지침 변경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가 지난 2020년 기본 설계 입찰 직전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가 지난ные 수준과 공격을 시작합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시가을 청구가 위험을 선택했습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 cros Deaf고정공업에 의미한 경이いて 있습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의 시가을 통한 방위사업청이 전부에ocking 수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